그리고 이런데 틈새, 틈새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구멍들이 너무 많이 뚫려 있는 쪽을 다 칼런멘트로 이렇게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래를 위에다 칼런멘트 위에 모래를 얹어줬어요 지난번에 화산석을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걸 인재해서 화분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판, 제가 가지고 있던 판 여기다가 이제 전에도 석부장을 했었는데요 거기 아이들을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이 판으로 여기 화산석을 이렇게 올려서 올려서 작업을 해서 커다란 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게 여기 넓은 판하고요 화산석하고 그리고 돌, 어머 이거 깜짝이 보고 오면 돌아가네 はい 이제 차가 Dreamly Lane 다 먹었어요 お Đ幫S 토크 마인드 차가 Lightning 자리는 이제 붙이면서 또 변경이 될 수 있을 때 여튼 지금 올려놓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본드 돌붙이는 본드예요 저는 지금 이제 화산서로 컬러 홈멘트로 붙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화산서로 파시는데 마침 이거 돌본드도 같이 파시길래 그래갖고 주문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이걸 좀 많이 써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따고 그리고 이제 붙이는 방법 중에 휴지를 돌돌돌 휴지를 말아서 이음새 부분에 휴지를 끼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모래 모래로 하는 게 훨씬 손이 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부분이 뒷부분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뒤에가 높은 쪽이 뒤에가 낫겠지 엄마가 돌아다 애, 돌아라 돌려야겠다 徒긋해 클라우드 마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돌본들을 사용하실 때 이게 순간접착제 인데요. 절대 장갑 끼고 하시면 안 돼요. 장갑 끼고 하면 이 면이 손바닥에 같이 막 열이 나면서 붓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데 모래를 뿌리고요. 이렇게 붙이면 된답니다.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도 노래를 벌써 붙었어요. 노래가 벌써 붙었답니다. 이쪽 부분 태어나온 부분에 노래를 뿌립니다. 이렇게 붙은 centre 손님을 뿌려주세요.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옆으로 자동으로 만들열яем. 이렇게 붙을 수면이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냄새가 독해요 아 아 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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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구멍이 저렇게 크게 구멍이 뚫리는 부분들은 작은 구멍은 모래로 채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큰 구멍을 작은 도로 이용해서 채워줄게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요.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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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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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생각을 나ification 한글자나요? 하하 하하 딱kt mão 보 incorporates 하하 하하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컬러 홈멘트로 붙여야 되겠네요. 여기 컬러 홈멘트를 급하게 반죽했어요.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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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